안되거든 들어와 맛있다 맛있어 그냥 어 야 두루치기 가자 어 뭐야 두루치기 드가자 이거거든 맛있잖아 그냥 어 내가 아까 그게 닿지 몇번 했더라 닿지 한번 해보자 유미 밴대면 딴거나 한번 해보죠 밴대가지고 일단 딜리언을 뽑고 뭐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뭐가 있으려나 한테온으로 가야되나 이번엔 쿨감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거 갈까 이제 전보 느낌이 아니니까 어 어 어어 살짝 큰일난 느낌이고 아닌가 홀렐매 홀렐매 Q W Q 영차 영차 자 오케이 무난한데 그죠 홀타임 관련된 오르프 나쁘진 않잖아 그죠 일단 가자 히든 패시버 쿨감이 있어요 그래 아 그런 비밀효과가 있음 이거는 힘들겠는데 그죠 자비 1킬 어떻게 할 수 있나 어 어 오케이 1킬 했으면 됐다 그죠 어 어 이러면 또 할만할지도 잠깐만 어 자비 아깝다 그죠 야 이게 스턴이 안맞냐 스킬가속이 가장 맛있는게 담수네 님들 탱 없어도 되려나 뭘가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나쁘진 않은데 그죠 어 상대 교호됐다 어 그냥 나쁘지않아 지금 여기 곧 오케이 아직 무난해 호멸 극악무도 스킬을 맞추면 영우적으로 2의 주물력을 얻습니다 만약에 100번 맞추면 200 어 애매한데 롤 한번만 해볼까요 쿨감 관련한거 뽑으려면 스킬 사용치 체력회복 신하급 아이템 구매 지휘관을 갈까 차라리 100 개원화 주자 솔열매 딱 에이라 모르겠다 빠行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맛있다 그냥 일단 쿨감 위주로만 가볼게요 잡았다 잡았다 어 넌 강해졌다 불격해 자 어? 자 여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해라 모르겠다 안아줄게 이리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아줄게 그래그래 어ril프 나왔다님들 어 운전기사? 어? 보석 반틀릿? 이거 갈까 그냥? 내가 지금 딜러니까 어? 잠깐만요 어? 잠깐만 야 이거 맛있다 어? 어 잠깐만 이거 되는데? 잠깐만 야 이거 된다 잠깐만요 야 다음판에 한번 보자 맛있는데? 와 바로 나갔네 얘네가 얘네한테 안 되는구나 음 죽자 레오나야 어? 근데 스턴이 야무지게 들어갔는데 파이크? 근데 안 되네요 잘가 근데 좀 잘 버티긴 어 그래 그래 잠깐만요 이거 혹시 진짜 되나? 근데 아니 연습용 봇 이름이 기저그 바뀌었는데? 퇴기점 와버렸나 이거 어? 어? 작아졌다 이청구 어? 아니 잠깐만요 이거 나 무한스턴 한 번만 해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미마 야 된다 이거거든 잠깐 끝났어? 설마? 야 아직 남았어? 얘네 살아있구나 맛있겠는데? 잠깐 에이구 가능하네 모르가나 먼저 잡고 두루치기 고고 모르가나 먼저 딱 녹인 다음에 레오나 두루치기 가자 그게 맞다 그죠? 일단 모르가나를 먼저 잡아 안되거든 들어와 따 따 따 따 맛있다 맛있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남았어? 뭐야 거의 풀 피었나보네 적챔피언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무한이 중첩된 화상효과를 적용해 너흰 손해 좀 보자 어? 지워졌다 그죠? 어 야 두루치기 가자 흐하하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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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두루치기 드가자 이거거든 맛있잖아 그냥 따 따 따 따 따 가버려 한번 살려라 차라리 살리고 가자 그쵸 그래그래 너흰 손해둔 보자 고겠습니다 고겠습니다 하나 뺏어먹고 따 슬로우 걸고 따 이걸로 도망가고 어 어 꿀렬매 도망쳐 그래 그래 꿀렬매 있어 오케이 이거거든 슬로우 걸어버리고 자 죽자 다음 저함 나름 괜찮은데 이거 어 어 아쉽죠 이런거는 그쵸 슛 60에 스킬 가서 이걸로 갈까 잘왔네 그쵸 여기 일단 먹고 가자 왜그래 여기도 있다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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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못 따 어 호호호호 폭탄을 붙이고 붙는 재미가 좀 쏠쏠한데 질이오는 똑같이 갈까요 암수로 쿨감이 제일 세가지고 그건 좀 어렵겠는데 호호호호호 압 압 압 압 여기는 좀 쎄다 그죠? 리신을 노렸어야 됐나? 월성 리신이구나 괜찮아 나 왕기하고 있어 보건 보건을 갈까 주문각성을 갈까 얘가 스턴이라서 주문각성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가볼까? 보건은 전판해봤으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여기 이 맛이지요? 이 맛이거든 맛있다 그냥 이거거든 이게 안 맞아? 어? 가비? 여기 곧 하나 잡았구나 못봤네 피하고 피하고 야 이거 먹자 그냥 오케이 이겼으면 됐어 그죠? 이기셨잖아 풀검 위주로 계속 갈게요 어우 야 아픈거 봐 빵 오 좋은데? 리신을 먼저 노리는게 나을 듯 아 빠리받았다 그쵸? 아 에라 모르겠다 어 이거 뭐 어떻게 안해라? 아 이거 좀 쎈데 님들? 찜솥같은거 있나? 아 찜솥이 있구나 꿀 어 흠 뭐 없는데? 아 이게 우르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? 아직 좀 아쉽네 우르프가 없어 우르프가 아 뒤집기까지 있어야 맛있는데 어? 오케이 어 야 맞았다 이거거든 어 아 가속의 주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쿨감을 진짜 많이 올려줘서 이거 먹으면 괜찮은데? 뭐야 얘는 마법미사일 살리는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? 있어 야 이걸 이겨? 독뎀 있는 애들이 마법미사일 되게 좋은거같은 효율이 살고가 그래그래 나 잘못 걸었는데?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궁을 나한테 줘버렸는데 그죠? 아 아 아 바비 아니 손이 좀 꼬였네 근데 확실히 그게 좀 아쉽다 그 무르프가 없으니까 풀감이 막 되진 않는데? 어? 야 맞았다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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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까비 야 맞았다 맞았다 아 근데 우르프가 없어 우르프가 너무 아까워 그루퍼가 없는게 아쉬워 어?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맛있긴 한데요 이거? 맛있는데? 어레어? 이거거든 맛있잖아 그냥 어... 흠 다 맛이 없는데? 혼동밖에 없나? 감정 그냥 가야되나? 풀감템이 뭐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켈가속 25짜리 없나? 어? 부패기가 가속이 30인데? 부패기 갈까? 이게 맞겠다 그죠? 이렇게 가자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가야돼 그죠? 하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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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 뭐야 잡았어 곧 턴 턴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제지 애매하게 되긴 하는데 되긴 하네요 그래도 음 곧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